안녕하세요 목동사람사랑치과 원장 황성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근관치료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에이펙스 근관치료 연구회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보존과를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 치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근관치료도 다시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이런 시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책에 나오는 여러 구구절절한 논문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덴탈빈의 송유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근관치료에 있어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치료 전에 준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그래도 효율적으로 근관치료 와동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전에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와동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전북대학교 치약전문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전북대 치과병원에서 보존과를 수련을 했고 현재는 충남 아산에 있는 오나치과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의 멤버로서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관상형에 대해 말씀드릴 덴탈빈의 유기영입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모교에서 보존과 수련을 받았고 현재 남상치과에서 엔도페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근관치료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관치료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바로 치근단 치주염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의 엑스레이는 42세 나만으로 46번 치아에 근관치료 후 1년 리콜해서 치근단 치주염이 치유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패스웨이 오브 더 펄프 6판에 수록되어 있는 근관치료의 근본적 이유 또는 논리적 근거로 볼 수 있는 오식도입니다 클리닝 앤 쉐이핑 이후부터 근관기원 병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봤을 때 여러 근관치료 과정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리닝 앤 쉐이핑입니다 안녕하세요 룰나 치과보증과 치과의원 원장 조성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근관치료를 어떻게 하면 쉽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탈환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룰나 치과보증과 치과의원이라고 해서 치과보증과를 표방을 해서 개헌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증과로 개헌을 하다 보니까 접하게 되는 환자가 주로 근관치료 타의원에서 근관치료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근관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또는 어떤 증상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감염근간으로 인해서 측근한 치주염이 발생을 했겠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타의원에서 발치를 고지받았는데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오시는 케이스들도 있고 이런 실패한 근관치료를 위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한 케이스를 보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실패했는지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해결을 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